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춰들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도, 담양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충북과 남부지방으로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조금 전 강원도 주문진의 모습인데요. 하얀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바람 때문에 화면이 진동하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최고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전남 서부 남해안에 모레엔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